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징이 있었던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업체 갭이 그 사이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물류난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장이 폐쇄가 됐고 이에 따라서 제품 선적이 지연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휴일 동안 항공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 화물에 더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떠안아야 할 비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갭의 CEO는 급격한 공급망 역품이 결국에는 고객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주가가 2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랙프라이의 데이에는 의료업체들의 주가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요. 결제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CNBC 측에서는 미국인들이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전국 소매연맥은 올해 휴가 지출이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170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결제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펌의 경우에는 4%가 넘게 상승했고 시가총액이 작은 마케터의 경우에는 주가가 10%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델과 HP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이 두 기업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재택근무가 수요가 주면서 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를 했지만요. 사람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기업의 기술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P의 경우에는 소비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가 넘게 줄었지만 사업용 PC 같은 경우에는 25%가 넘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델의 CEO는 PC의 수요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델의 주가는 5%가 넘게 뛰었고 HP의 주가는 10%가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인데요. 최근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배런스지는 오히려 알리바바가 최근에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지만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와 니드함은 잇따라서 알리바바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글로벌 사업은 순항 중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배런스지는 보도를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산업 쪽에서 급격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알리바바가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셰브론인데요. 간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RBC 캐피털 측에서는 셰브론의 투자 의견을 수익률 상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원자재 사이클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동종업체보다도 전반적인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흐름 괜찮았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가 굉장히 허조를 보인 가운데 FMC 의사록의 내용이 지금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엇갈리고 하면서 3대 지표가 헌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 수수는 거의 약고압 상태에 약간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고점에서 현재 전국점으로 발생시켜가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 지표는 역대 최저, 즉 1969년 이래로 실업률이 최저를 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가운데 역시 PC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역시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이런 상당히 기형적인 시장의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고 유가는 지금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정신은 달러화가 지금 계속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가능성이 자꾸 낮아지고 있어서 잠시 그 횡보장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미국 주변 동맹국들과 함께 전략 비축률 즉 SPR을 방출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정시 같은 경우 여기에 맞춰서 화학주와 자동차 관련 주들이 상승 모멘텀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비해서 정류주는 하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정시 같은 경우 3분기 GDP가 2.1% 상승해서 시장 예측률보다는 예상보다 상당히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 회복이 오히려 이제는 둔화세를 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이 계속해서는 이렇게 좀 역목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풀리지 않을 경우 이런 모습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미국 쪽으로 투자를 잡고 하고 또 중국이 경기 둔화를 잡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해서 많은 연준 의원들이 더 빠른 테이퍼링의 대응을 주문하는 것을 언급했고 또 이로 인해 더욱더 매파적인 행보가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파월 의장이 재신임되어서 임기가 4년도 연장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강력한 조기 금리 인상까지 갈 수 있는 강력한 매파적 행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정신이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외국인 기관 수급을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